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건하고 잘 지내십니까? 네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내용은 좀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란과 러시아가 좀 협력을 하는 그런 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란이 현재 러시아에게 드론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미국이 가만히 있냐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BBC에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내용이 짧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란이 잠정적으로 수백 개의 전투드론을 러시아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이 밝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주장을 하긴 혹은 부인하지 않고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란은 러시아랑 현재 전략적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접근하는 것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러시아에게 무기를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전략적인 아주 중요한 무기인 드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런 것이 지금 미국이 밝히고 있다는 거고 사실상 미국이 괜한 것들을 밝히지 않겠죠. 분명히 철저한 조사에 의해 가지고 나온 내용을 토대로 밝히는 것이고요. 이란의 스탠스도 보면 미국의 주장을 지금 부인하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완전히 부정할 것이 아니기도 하고 완전히 뭔가 맞다라고 하기에도 현재로서는 뭔가 스탠스가 애매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한 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이 이미 이 전쟁에서는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란이 러시아에게 드론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단해서롭지 않다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간단하게 번역한 것인데 그래도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 합의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2월까지만 하더라도 꽤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고 거의 협의를 하는 합의를 거의 끝마무리 지는 과정이었는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난 바람에 사실상 이 핵 합의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게 되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러시아를 동조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유럽은 상대적으로 러시아하고 견제를 하려고 하고 미국도 역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란은 계속해서 러시아 쪽으로 지금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걸 좀 더 돈독하게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핵 합의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지속되면 이것의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질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현재 꽤 많이 들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언급했다는 것도 사실 좀 많이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드론은 어떻게 역할을 담당했고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하다고 인테그럴 파트라고 BBC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정찰 기능이지 않습니까? 드론이라는 게 물론 제가 많은 전공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드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아는 것은 일단 정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잘만 기술을 잘 쓰면 레이더도 안 걸리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은 무인이기 때문에 드론에 사람이 타는 건 본 적이 없죠? 네. 그럼 그건 비행기가 되죠. 그렇다 보니까 드론으로 인해 가지고 인명 피해를 내지 않는 최소한 인명 피해를 낼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전략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등 간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 이 미국의 성명이 맞다면 이란은 계속해서 러시아하고 이렇게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드론도 포함되겠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터키 바이락타르 하고 이 바이락타르 회사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또 드론의 유명한 회사인데 터키에서 지금 크게 번창하고 있다고 소식이 알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양측 다 드론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주목할 만한 점이고요. 실제로 이란이 제가 봤을 때는 드론 기술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후티반 군들도 역시 사우디를 배후에서 칠 때 공격을 할 때 이란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타겟을 날리기도 하고 최근에 아람코 시설 그러니까 사우디 동부에 있는 지역에 그 아람코 회사 정규 시설이 폭탄으로 인해서 폭탄이든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드론 공격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란의 드론의 기술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주목할 만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꽤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것. 레이더도 잘 피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를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우크라이나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화재로 삼습니다. 현재로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기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더 여기서 두고 볼 것은 뭐냐면 러시아도 그렇고 러시아는 지금 사실상 제1회식 무기가 많이 사라진 상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도 우크라이나에게 많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우크라이나는 피해를 많이 입었겠지만 그런데 이런 정밀 시스템 이런 기술적인 게 만약에 전장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기 시작한다면요. 이것은 어떻게 게임이 끝날지를 알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역할을 많이 좀 우리가 능력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아마 이럴 때일수록 더 드론에 관한 군수산업이라든지 기술산업들은 더 발달하게 되겠죠. 아이러니합니다.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보편화되고 좀 더 정밀화가 된다는 것은 좀 불가피한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후티반군도 이것을 계속 지켜보겠죠. 그래서 이란에 의해가지고 받게 된 기술을 계속 이용하려고 할 것이고 헤즈블라 역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이렇게 하나 둘씩 이런 이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세력들 시야라인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다 잘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혹시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짧고 아주 굴 때 정말 꼭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나마 영상을 남겼습니다. 이상 주미스였습니다.